우리 과정들을 보시면은 초급 1년차 2년차 중에서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 쪽에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중등 3년차 4년차까지 마쳤을 때쯤이면은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엘릭스나 피닉스나 자바스크립트 러스트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번부터 이번 과정 부터는 대학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학 과정이니까 조금 난이도가 좀 높겠죠 난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 자바스크립트라든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러스트 그리고 리액트 강좌도 좀 있었죠 그리고 어 또 퍼스트 그리스 sql 강좌도 있었고 엘릭스도 있었고 피닉스도 있었죠 이러한 수업들이 이미 다 받아왔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차 잖아요 자 이번 강좌의 제목은 리얼타임 피닉스 입니다 아 리얼타임 코리아 입니다 리얼타임 코리아이고 첫 번째 교재가 여기 있는 리얼타임 피닉스라고 하는 교재에요 요게 첫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시작을 해서 15권 정도 됩니다 지금 12권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3권 정도 추가해서 15권을 교재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교재 수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쳐 나갈 텐데 첫 번째 교재가 바로 리얼타임 피닉스 입니다 여기 잠시 조금 전에 봤던 이 책이 첫 번째 교재입니다 첫 번째 교재가 이게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15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이 제일 어려운 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코딩하고 무엇을 배울지를 정확히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을 바로 여기 있는 여기서 나머지 책들로 채워나갈 거예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책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워낙이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오브 콘텐츠 볼까요 테이블 보시면 이제 리얼타임 이즈 나우 이거 먼저 서론이 있죠 그런 다음에 파워 파트 1 파워링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위드 피닉스가 있고 다음에 파트 2 들어가서 빌딩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있고 파트 3 들어가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투 프로덕션 있고 그죠 그리고 파트 4도 있네요 파트 4는 프론트 엔터 테크놀로지 라이브 뷰를 다루는 주제에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 수는 300페이지가 채 안되는 짧은 책입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죠 그런데 다루는 주제가 워낙이 광범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15권의 책을 다룰 거잖아요 이 다루는 내용들을 몽땅 이 책에서 다 한번 다룹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몽땅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명은 리얼타임 코리아 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이 15권 인데 15권의 책들이 공통된 주제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의 한국 지금의 코리아를 한번 리얼타임으로 재구성 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을 이 책들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익혀 나갈 거에요 그리고 현실에 적용해 나갈 겁니다 자 첫번째 첫번째 장부터 볼까요 첫번째 이게 여기 첫번째 챕터 리얼타임 이즈 나우 입니다 첫번째 챕터 인데 첫번째 챕터의 내용을 제가 좀 대략 요약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요약을 한다고 해서 딱히 요약 보다는 요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싱글 서버가 있고 서버 클러스터가 있죠 그죠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웹브라우저 입니다 그리고 싱글 서버는 우리가 만든 엘릭스 피닉스 어플리케이션 이에요 그죠 그리고 싱글 서버가 무수히 많이 연결되면 클러스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싱글 서버 사이에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웹소켓입니다 그죠 그리고 서버와 서버들 사이는 서버 서버 커뮤니케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죠 두개의 커뮤니케이션 레이어가 따로 움직여요 첫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레이어 웹소켓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이 두가지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쿠브네티스로 공부해야 될 거에요 요 밑에 부분 있죠 서버 클러스터 여기 다루는 내용이 쿠브네티스 이고 싱글 서버 여기 다루는 내용이 지금 리얼타임 피닉스 피닉스 예요 피닉스 서버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내용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 우리 자바스크립트 데프니티브 가이드라는 책이 있고 엘리컨트 자바스크립트 있잖아요 이 두 책을 통해서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다루고 그 다음에 싱글 서버를 다루는 내용 그죠 싱글 서버를 다루는 것이 바로 마스터링 피닉스라는 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와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버 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데 테스트해야 되겠죠 테스터는 테스팅 앨리스에서 다룰 것이고 그죠 이것을 테스팅 된 것은 프로덕션으로 서비스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어댑팅 앨리스 이 책으로서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실제 리얼타임으로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직이 구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로직이 바로 이 책과 이 책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개발자들은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서로 협업해서 개발을 진행해 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한 기법은 마스터링 긴랩 이 책을 통해서 여러 팀 멤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프로젝터 이 15건의 책들을 통해서 구성할 리얼타임 코리아죠 리얼타임 코리아 이것을 같이 코딩해 나가는 과정을 저유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이 그림 있잖아요 서브 클러스터 서브 클러스터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여기 있는 How Linux Works 그리고 Kubernetes Inaction 이 두 분의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의 브록입니다 리액터와 리액터 네이티브가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리얼타임 피닉스로 이거 있죠 피닉스 라이버뷰 라이버뷰로 처리하기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유즈 인터페이스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딱 나오죠 그리고 이 책들이 모여서 다 모여서 여기 있는 리얼타임 코리아 라고 하는 이번 강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주제는 이 책이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챕터 리얼타임 이즈 나우 이겁니다 여기 둘 넷 다섯 여섯 개 다섯 개 정도의 섹션이 있는데 다섯 개 섹션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what is a real time 리얼타임이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리얼타임 코리아 리얼타임 코리아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코리아를 우리가 리얼타임 코리아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일단 먼저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everything should be done within a second 모든 것이 정확히 말하면 모든 decision 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1초 이내에 1초 이내에 결정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송금을 한다거나 financial service 뭐 보험을 어떻게 청구한다거나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1초 이내에도 되죠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1초 이내에 안되고 있잖아요 보험금 지급까지도 1초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다음에 public service 같은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public service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청이나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어떤 서류를 뗀다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혼인신고를 한다거나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초 이내에 끝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씁니다 buyer smartphone 스마트폰 OR 컴퓨터 그래서 요런 그리고 마켓 트랜젝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1초 이내에 다 결정이 나는 거고 대금 지급까지 끝나야 되는 거에요 1초 이내에 그쵸 물건을 고르고 다음에 결제 버튼을 누르고 결제 버튼에 신용카드를 넣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고르는 과정 물건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그 나머지 절차가 다 1초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그쵸? 그럼 MR의 사진을 찍고 나서 그것을 판독의가 있죠 그쵸? 방사성과의 영상 판독 의사가 영상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병이 있는지 그것을 판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대략 일주일 정도 걸려요 대학병원에 그쵸? 일반 병원은 하루만 해도 되죠 그쵸? 이것도 이것도 1초만에 끝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보자는 거죠 그쵸? 이게 리얼타임 코리아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코딩 할 내용이에요 그쵸?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어떻게 진짜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쵸? 이게 가능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책 이 책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15권 중에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상시하게 나오진 않고 어 괴괄적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나중에 15권을 통해서 채워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리얼타임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의사결정이 1초 이내에 결정이 나오고 두 번째 요소도 있죠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아니까 모두가 누구나 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 혹은 과거에 진행된 모든 사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1년 3월 22일이에요 3월 22일 오후 1시 30분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 이게 정확히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22일 동안 전국에서 판매된 짜장면의 수량 지역별 분포 시간대별 분포까지 다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홍길동이 어디서 먹었다는 건 나오시면 될 일 아니죠 그쵸? 홍길동하고 성춘향하고 둘이서 무슨 반점에서 라족이 탕수육하고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정보는 나오시면 안되지만 어느 지역에서 한 달 동안 판매된 탕수육의 숫자 그쵸? 어느 지역에서 전국에서 짜장면이 판매된 숫자 지금 이 시점 전국의 중국집에서 조리되고 있는 탕수육의 숫자 이런 것들은 파괴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파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은 모든 거래기록들 모든 거래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or human activity activity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되겠죠 activity by human or things 자동차나 이런 사물들입니다 냉장고나 누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거래나 활동들은 기록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permanent 영국이 그리고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그죠?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성한 다음에 요것을 한국의 모든 사회 부분 사회와 산업 부문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리얼타임 포레아가 되겠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요걸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가 이 책이고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실행할 기술적인 방법들이 이 책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책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고 제일 어른 책입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 리얼타임과 하드 리얼타임 요 두 가지 더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것은 소프트 리얼타임입니다 하드 리얼타임이 아니에요 하드 리얼타임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투기 전투기가 미사일 발사하는 거 미사일 런치라 그럴까요 런치 어버 파이터 이거는 진짜 리얼타임이에요 이게 하드 리얼타임이에요 그죠 전투기가 미사일 발사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발사 버튼에 따라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 이것들은 완벽한 리얼타임으로 구성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소프트 리얼타임입니다 소프트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 리얼타임에 가깝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동신 자체가 이미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아무리 빨리 데이터를 미국에 보낸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 이상으로 빨리 갈 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 리얼타임 엘리스 시스템 자체도 빔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소프트 리얼타임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코딩해 나오는 데서 쓰이는 도구 도구는 크게 요것들입니다 엘릭스, 얼랑, 하스케일, 러스트, 고, 피닉스, 엑토 등등 그리고 여기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밑에 있는 책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깊이 있게 또 진행을 해나갈 거에요 그죠 자 이게 간단하게 쓰론입니다 쓰론이고 요게 그러니까 이 책의 일자 리얼타임 이즈 나우 에서 다루고 있는 수제를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코딩과 프로젝트와 우리 강좌, 이 강좌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파트 1장입니다 제 1장 파워링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그죠 위리 피닉스 피닉스를 통해서 가지고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상시하게 한번 둘, 넷, 여섯 개 다섯 개죠 다섯 개 챕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이 수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학 1년차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피닉스와 엘릭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수업을 따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이 부분 그러니까 중급 2년차, 3년차, 4년차에 다루고 있는 피닉스와 엘릭스 수업들이 있었죠 이 수업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수업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이 사항은